도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 2하로 유지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의 63%를 넘어서면서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조건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최근 확진자 동향을 살핀 결과 기존 확진자 접촉 또는 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대규모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80%가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여서 재택치료 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선 중증 환자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보건당국은 이에 맞춰 안정적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